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형변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수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타입, 상수, 형변안이라는 이 세 개의 단원을 지나왔는데요. 이건 상당히 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단원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실습하거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 형변안이라는 것, 상수, 데이터 타입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다가 배치한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자바 어떤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배치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수업 만들고 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혹시나 이 세 개의 단원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숫자 문자라든지 변수라든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연산자, 비교, 조건문, 논리문, 반복문, 배열 이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단원은 아시면 너무 좋고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변환. 형변환은 영어로는 type conversion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type은 데이터 타입을 conversion, 변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w로 바꾸고 싶거나 또는 int를 float로 바꾸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언젠지는 곧 알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형변환을 할 수 있는지 또 프로그래밍, java라고 하는 언어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int 데이터 타입의 정수 200이라고 했을 때 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정수가 int형이라고 하면 이것의 bit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bit는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0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0과 1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int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실수 200, 실수는 뒤에 점이 붙죠? 그리고 얘는 그냥 200이기 때문에 점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200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어떤 bit로 저장이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과 이것. 내용이 같나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얘는 뒤쪽에 뭔가 숫자가 있고 얘는 뭔가 이렇게 숫자가 있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bit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200이라고 하는 정수와 200.0이라고 하는 실수가 똑같은 값이란 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실수와 정수는 전혀 다른 체계의 숫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숫자를 저장하고 다룰 때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bit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이 다른 데이터 타입,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은 얘 같은 경우는 정수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bit 값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더해주거나 어떤 연산을 하려고 하면 한쪽의 데이터 타입을 다른 쪽의 데이터 타입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을 맞춘다는 것은 데이터의 형식을 바꾼다는 것이고 데이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을 형변합 영어로는 타입 컨버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변환을 자바는 프로그래밍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형을 변환해주는 것을 암시적 또는 자동 형변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엔플렉셋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여기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doubl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double 그리고 이 3.0 뒤에 f가 붙으면 이 변수는 여기 있는 이 상수의 데이터 타입은 float b-o-a-t가 되죠. 그리고 a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데이터 타입은 제가 remind 차원에 말씀드리면 float와 double 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float가 더 적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 double이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 3.0, f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숫자 상수와 여기 있는 이 변수 a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변수는 double이고 숫자는 float잖아요. 근데 float라는 숫자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이 a라고 하는 변수 double형의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식으로는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3.0이라고 하는 이 상수를 a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순간에 자바가 이 3.0이라는 변수 뒤에 f가 붙어있을지라도 이 3.0이라는 변수를 더블형으로 자동으로 암시적으로 형변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은 더블형이 됐고 더블형이 더블형의 a라는 변수에 대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자바가 형변환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loat가 있고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어떤 데이터 타입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더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에서 더블형으로 형변환이 일어나도 데이터의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 경우를 좀 생각해보죠. 이 밑에 있는 3.0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죠? 그러면 이 실수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요?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죠? 그리고 이 플로트 여기 있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블형의 데이터를 플로트형의 변수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시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자바가 이 3.0이라는 상수의 형변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형변환을 해주고 여기서는 형변환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을 때 더블이 더 많은 형식을 표현할 수 있죠?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더블 형식의 데이터를 플로트로 전환하게 되면 더 더 큰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더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얘들이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 그 숫자를 쓰지 않고 플로트형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고 더블이 1부터 100까지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수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숫자, 플로트 형식의 숫자를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인 10이라는 상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수를 더블형으로 전환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더블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장 큰 수 100을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형식을 만약에 플로트로 하게 되면 플로트의 가장 큰 수는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0은 10이 될 것이죠. 10이 되겠죠. 그러면 90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동형 변환의 원칙은 표현 범위가 좁은 데이터 타입에서 좁죠? 넓은 데이터 타입으로의 변환만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이 그림은 형변환이 가능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바이트는 제일 끝에 있는 더블형으로 형변환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블형은 바이트형으로 자동으로 형변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럼 바이트는 숏으로 형변환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이트보다 숏이 더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숏은 인트로는 형변환이 되지만 인트는 숏으로 형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는 롱으로 형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롱은 롱은 플로트로 형변환이 되지만 플로트는 롱으로 형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하는 이렇게는 뭐죠? 정수죠. 그리고 이렇게는 뭔가요? 실수입니다. 정수는 조밀하지 않은 수죠. 즉 소수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는 조밀한 수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모든 숫자를 이 플로트라고 하는 실수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플로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정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3.4라고 하는 이 수 뒤에는 .4에 해당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수는 소수점 이하는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실수를 정수화 시킨다면 여기 있는 0.4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암시적으로 이 실수를 정수로 형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를 더블로 형변화할 수 있고 이 반대는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 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형변화할 수 있지만 인트를 캐릭터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캐릭터도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이 캐릭터형을 인트로 형변화를 하게 되면 이 캐릭터 즉 문자잖아요. 그 문자의 유니코드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오히려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렇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음 자 a라는 변수는 인트형이고 b라는 변수는 플로트형입니다. 그래서 3이 a에 담겨있구요. 10.0이라고 하는 플로트형의 상수가 b라고 하는 플로트 변수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더하게 되면 a는 뭐죠? 인트 b는 플로트 이잖아요. 근데 인트와 플로트의 형변화의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들을 더하려면 일단 형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정수는 실수로 형변화가 되죠. 얘는 실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요 값 인트가 정수에서 실수 플로트로 형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3이 아니라 3.0이 되고 그리고 얘는 플로트이기 때문에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b의 원래 값인 1.0f 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플로트이 돼서 그래서 이 결과는 4.0f가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결과가 4.0f입니다. 그런데 요 4.0f를 지금 어디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나요? c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하는데 c의 데이터 타입은 더블형이죠. 자 그러면 더블형을 더블형에다가 플로트 타입을 대입을 하게 되면 누가 형변화가 되냐면 여기 있는 f 즉 플로트형이 더블형으로 형변화가 되면서 여기 있는 c 안에 담기는 수는 4.0 더블형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이죠. 이거 좀 복잡한 과정인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변화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이런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명시적 형변화 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